오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암송 구절인 10편 97편 11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사도바울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후세들이 따라야 할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후세들이 피해야 될 부정적인 본보기가 된 셈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사들 가운데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많은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엄청난 힘을 선용하지 못하고 마치 철없는 사춘기 아이처럼 그 힘으로 충동적이고 과시적인 행동을 일삼다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입다는 성급한 서원으로 자기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는 가난족속이 범하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이 여기시는 죄인데 입다가 그들을 따라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죄와 벌의 역사 속에서도 깨끗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삭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이죠.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베들렘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우미는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모합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이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집의 남자들은 다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나우미와 두 자부는 과부로 남게 됩니다. 나우미는 자부들에게 이제 너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권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한 자부는 돌아가고 룻은 끝내 돌아가지 않습니다. 너도 돌아가라고 다시 권유하는 나우미에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후에 룻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모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제 가운데서 살아가던 영적인 아묵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룻이 보여주는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은 깜깜한 어두움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두운 시대에 이 룻의 길을 따라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아묵기인 사사시대에도 룻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룻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택하고 베들렘을 택하고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룻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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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